지금 현장에 나온 리포터 강혈성입니다. 여기 2차 안에는 지금 에이티즈. 요즘 라이킹스타라고 소문이 나는 에이티즈라는 안녕하세요 대학생이에요. 멤버가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두고 와보세요. 내 이름은 에이티즈로 유노. 유노. 에이티즈 유노의 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미국에 어째 미국에 오시나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도 있나요? 아 저 저. 소중한 추억.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 좋죠. 사회씨는 떠나기 전에 기분이 어땠어요? 떠나기 전에 약간 두려움. 두려움. 두려워한다는 거. 나도 알. 그때 가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약간 설렘? 아 설렘.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면. 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이제 에이티즈 행포에 대한 설렘. 그죠. 아 알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본 연극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빨을 새로 만들었어요. 안돼! 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네. 내가 그랬단 말이야. 어. 방금 산이랑 우영이가 지워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그렸거든요. 아니 저기요. 안 돼요. 그리고 있어.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돌려감기 하고 있어요. 아. 아. 유능한 여성이가 합작한. 조조 그렸어요. 아. 아니 그린 척 하지 말라고. 와. 진짜. 왜. 내가 그릴 수도 있지. 그럼 난 색감을 더 하겠어. 그래 색감을 더 하겠어. 그래 색감을 더 하겠어. 어디 짓 하냐. 아 내가 그렸는데 좀 잘 그렸어. 오케이. 내가 그린 걸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제가 그리고. 색깔은. 가끔 조현이의 빛날 때도 있는 법이죠. 최연천민의 프리허그 파이팅! 어좌우. 무대에 한 번 나오니까. 그렇네요. 뒤에가 시원해요. 진짜 여기가 뭔가... 도대체 머리가 조금씩 제가 이어볼까요. 정말 이제 뒷머리를 짜르고 또 슈퍼시 엘피도 계시지만 또 이제 또 좋아할 엘트는 있기 때문에. 뭐, 뭐랄까. 누가 받았는데. 누가 받았는데. 누가 하거든요. 옆에 댄서와 돼. 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지금 약간 진지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진짜 덜 올라가기 진짜 이렇게. 아니 지금 이 느낌. 저거 일단.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에 아니야, 안 돼 안 돼. 성화영의 자랑스러움 제작 강여상이라고 합니다 아 강여상씨에요? 네네 그러면 에이티즈에 분명히 강여상씨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 아 그런데 강여상씨 네 그러면 머리에서 기업을 주면 머리카락이 잘한다고 아 털이 잘한다고 네네네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이요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아 머리카락? 그걸 머리에서만 잘하신다고 했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주시면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기업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이제 기업을 줄 때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종류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는 이제 목이 안 풀리니까 네 좀 조심하게 좀 기업을 좀 약하게 아 중저 거의 소리를 안 내면서 네네 소리를 거의 안 내면서 준다고 하셨는데 보통 기업을 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재기를 틀어도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잘 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업을 주시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의도 네 아 아침에 두 번 하면 안 되네 9일 아침인가 네 자 아침에 기업 아침 기업 아침 기업 이게 기업이에요? 네 어 이건 약간 의아하는데요 이 정도 기업을 줘도 이렇게 길어지나요? 네네 이게 지금 아침에 되는 거예요 아 아 아침에 기업 크게 주면 머리 까불 머리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좋네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면 이제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네네네 우리 에이티님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정신과 저녁때 하는 기업을 모두 보이시었으면 좋겠는데 아 보이시죠? 아 밀으면 안 되려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크게 안 벌리기 위해 제가 아 중흥으로 네 기업으로 중흥으로 아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아 네 아침에 뭐라고요? 아침 아 네 아침에 점심 까먹혀 아 아 아 약간 길이 가는 철회도 있네요 네네 아 좋은가요 아침에 아 저 아침에 네 시작을 아 네 점심때는 아 오 저녁 저녁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 저녁이군요 저녁에는 이제 네 산속이니까 네 아침 점심때 좀 답답했던 그런 기업들을 저녁에 다 풀곤 합니다 오 어떻게 주로 부시는지 이게 뭐냐면 동물소리와 좀 비슷해요 동물소리요? 아 그 에이티즈의 강은상이라는 분이 네네 얼마 전에 오디오쇼에서 네 비버소리라고 하면서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되게 신기한 사람이네요 네 한번 그 동물소리가 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강은상씨의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뭐 제 나름의 기억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이걸 산속에서 하면 이번에 사자라든지 네 호랑이들이 몰려들어 몰려봐요? 동물소리가 네 해볼게요 아 아 아 음 해볼게요 그래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어 어 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나요? 네 한 번만요? 네 네 아침 점심 했던 걸 같이 모아주면서 하네요 네네 한번 다시 키우고 다시 풀어야죠 네 자세 들어보면 아침 점심 저녁이 건강하게 되고 네 생각보다 좀 이걸 늘려서 좀 늘려드릴게요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아 어 아 어? 그게 내 생일선물이야! 나 가서 언급해줘! 와... 와, 이동 괜찮다! 고마워! 나 이렇게 뒤늦게라도 생일 축하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MC볼 때 해준다 했었는데 약속을 좀 못 지켜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 게임 스킨의 선물을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게임도 재밌게 하길 바래! 사랑합니다! 이 처참한 현장을 제가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왜 실패하게 된 것 같지? 어, 실패의 요인이 뭐냐면 제가 너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직업을 잃으셨잖아요, 비누방울 예술가에서 저의 인턴 특파원으로 어? 나 한번 해봐도 돼? 근데? 해볼래? 뭐 넣었어요, 여기? 오! 오! 재능상이었나? 어? 네, 그래서... 네, 퇴근하세요! 조금, 네, 빠르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윤어가 빨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아, 윤어랑 우영이랑 소금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얘는 진짜로 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게 해요 한 6자원이요, 진짜 근데, 어, 일단 태국에 계시는 우리 에이티니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되게 멋있어 어, 맞네 뭔가 되게 춤은 화려한데 그 배경 같은 경우도 약간 살짝 여배님이 하는 느낌이라서 산주씨 춤이 잘 보이지 않나? 불만 딱! 아, 내가 계속 에이티즈 영상 중에 레전드로 하나 남겨 아, 좋았어 잘했어, 멋있어 네, 그렇다면, 제가 준비 시작하면 야, 이거 진면 큰일 난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준비! 시,이, 작! 야,스타 영상은 왜 짝짝꿍 아니야? gepaaaaa 여성이 뉘어정인가 이거! 귀여워 이게 뭐야? 네, 가겠습니다 준비 시,이, 작! 이거 called 저희가 신은이 비디오ين pennant 와아 banget 우와 윤호야! 여상 나라의 왕자인가? 우리 윤호! 저 초록촬영한데? 와 윤호 아주 예뻐요 여상은 아주 화사하군요 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너가 있게 우리 에이티즈가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우리 에이티즈 퍼포먼스를 좋게 이끌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에이티즈라는 팀을 잘 부탁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시작 오오오오 오 하나 둘 오 셋 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좀 딜레이가 있죠? 우와 대박 잠시만 여보세요? 뭐야? 너 그리고 보고 있었어? 우와 대박 유노야 이거 스피커로 바꿔도 돼? 오케이 오케이 바꿀게 바꿨어 에이틴이 안녕하세요 여성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다 유노씨께 되게 고마웠던 게 뭔가 이제 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익혀야 할 시간이 오면 유노씨가 탁 나서서 이제 춤을 리드하는 게 정말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많이 됐고 그 멤버들의 군무가 더 안정화되게끔 유노씨가 너무 잘 이끌어줘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유노는 내가 내려간다 오 다 맞았다 유노씨가 너무 잘 이끌어 아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손닫고 너무 키가 크고 용 어르신 용 어르신 용 어르신 용 어르신 용 어르신 용 어르신 유치 잘 잡으시지? 낙수 못하게 다리를 틀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에 ens Actuit